이번 주에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폭풍 시스템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캘리포니아에 더 많은 폭우가 내리고 맹렬한 바람으로 전기가 끊기기 전입니다. 화요일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산타마리아에서 하루 강수량 기록이 깨졌습니다. 홍수는 동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수요일에 캘리포니아 남부를 계속 강타하여 이국 중부의 2,500만 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강풍과 강한 비로 인해 캘리포니아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개빈 유섬 주지사는 화요일 반주 신혜토께 카운트 중 만세계 카운트의 비상사태를 확 깼습니다. 일부 도시들은 허리케인극 바람을 견뎌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트의 로마 프리에타에서는 최고 시속 97마일, 알라메다 카운트의 마인즈 타워에서는 93마일, 공항에서는 74마일의 강풍이 측정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소방관들은 강풍이 시내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유리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말했습니다. P-O-D-O-E-A-R-O-U-T-A-G 어스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신흥만 9,000명 이상의 고객이 수요일 오후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모든 아천호는 이번 시즌 제시배기압의 강이 캘리포니아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이 아닐 것이며, 다음 주에 또 다른 주를 격파할 예정입니다. 대기의 강은 포화된 공기를 소방우스처럼 수천 마일을 문반할 수 있는 길고 좁은 습기의 뒤입니다. 이 대기의 강들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서해안으로 많은 양의 수분을 문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매지가 말했습니다. 공군 예비군의 허리케인 헌터스 기상 정찰팀의 일원이 크리스 다트 비행대대는 캘리포니아의 폭풍 속으로 비행기를 뛰어들어 손질하고 불리는 기구를 대기중의 강에 떨어뜨려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전달하여 씁니다. 이 정보는 즉시 일기예보 모델에 포함되어 예측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십니다. 폭풍이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애리조나와 네바다의 일부 지역은 수요일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폭우와 녹은 논으로 인해 플래그 스테프 지역의 몇몇 기율과 강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역 공익기상국이 맞습니다. 랜더브류의 수플레그 스테프는 테이터의 오그 크리크와 웹피버 크리크를 따라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부터 남북평원과 텍사스의 2,5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천의 위험에 찰 것입니다. 데이브 해넌시에는 기상하자는 델러스포트 워스 지역에 피해를 주는 바람, 큰 우각 또는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낫습니다. 그리고 이대길강이 사라지고 나면 캘리포니아는 또 다른 강에 의해 물을 잠기게 될 것입니다. 기상여보관들은 다음 태풍은 3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비, 눈, 강풍, 콩수가 더 많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대기강은 일반적으로 폭이 250에서 309나 3마일이고 1000마일 이상 뻗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서부의 중요한 강원이지만 대기중의 강은 6주를 지날 때 허리케인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노원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과학자들은 대기중의 강들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더 격렬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강보다 훨씬 더 길고 넓어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대기의 강 상태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내서가 주도한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7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최근 대기중인 강이 거리를 호수로 만들고 재방을 무너뜨리고 진흙사태를 위협하는 동안 그들의 집을 떠나라는 명렴을 받았습니다. 해외포니아 4위 미쏠랑궁 네바다 유바폴레서 유닛에 따르면 화요일 저녁에 폴레서 카운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콜팩스의 한 주택이 큰 피해를 입었고 다른 주택의 대피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몬터레이 카운티에서는 금요일에 강물이 파자로 인근 지역 사회로 흘러들어간 강 재방의 균열을 수리하기 위해 선원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티나이니에도 몬터레이 카운티 보안관은 파자로 지역에서 2천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몬터레이 카운티 관계자는 다른 균열로 인한 물이 인근 다리를 침식하고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한번 고속도로를 침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 파자로 주민은 토요일 아침 대피 후 처음으로 그녀의 집을 보기 위해 아흘 외곽으로 차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시에는 계열사 KSBW의 집의 바닥과 그녀의 착오가 물속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면 어떡해요? 미셸 키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슬퍼워요. 너무 슬퍼요. 또 다른 파자로 주민인 노스 루이스는 토요일 새벽이 되기 전에 서둘러 떠난 이후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이즈는 집에 돌아온 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걱정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계획이 없습니다. 무이즈는 CNN 계열사 KPIX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보험조차도 어떤 손해도 보상할 수 있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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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